안녕하세요. 저는 서유 아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베이비씨의 서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저희 시위에 한 두 번째 뵙는 분 계신가요? 저희 저번에 공연하신 분이 있나요? 아, 그게 인천이구나? 네. 오늘 첫 새해 공연이구나. 아, 공지하는 헷갈려죠. 그러면 짧게 포토타임 가지고 바로 오프닝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거를 이제 조명이 딱이 날 것 같아요. 이거 하도 이렇게 장상이 나오지? 네. 네. 일단 주위에 대면 Whough. 다닙니다. 네. 여기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. 찬인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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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